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소스는 음색이 아주 좋아요 소스와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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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시지 마셔 주먹밥 크림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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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orts 어차피 뽈뽜뽜뽜뽜뽜뽜뽜보 아삭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초콜릿 초고추 달콤한 아이스크림 초고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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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동료들 소스 쫀득쫀득 쭈쭈 쫀득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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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짤하지 않게 좋아서 넘 쭉쭉한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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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와우 오웅 엄청 쫄깃쫄깃해요 이건 쫄깃쫄깃 콜라 초콜릿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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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뼈뼈뼈뼈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팽이버섯 프리미엄 매콤해서 맛있네요 zam는 달콤달콤한 오징어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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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계란을 더 좋아해요 이것은 계란맛이에요 계란맛이에요 계란맛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